자, 그럼 올림픽 뒷얘기는 장가혜 기자, 장기자랑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리포트 보신 것처럼 8강 한일전에서 정말 막판에 지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전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짜릿했어요. 그렇습니다. 세트 점수 3대 0으로 원래는 승리를 바로 눈앞에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된다라고 하면서 저도 경기를 좀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4세트 때부터 일본 히라노 선수가 무섭게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수가 3대 3까지 가면서 분위기가 확 일본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때부터 초조해서 텔레비전을 못 보겠는 거예요. 좀 똑같았네요. 네, 그래서 좀 가족들에게 경기가 끝나면 그때 나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 정도로 정말 손에 땀을 쥐었던 경기였는데요. 마지막 7세트에서 접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13대 11로 승리를 신유빈 선수가 거뒀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 신유빈 선수 세트 점수가 3대 0에서 3대 3이 되고 마지막에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됐을 때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준결승 진출이 결정되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도쿄올림픽 이후에 손목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정말 탁구를 그만둬야 하나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 경기 후에 흘린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경기가 끝났다 이런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 끝났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3대 3까지 가서 어려운 경기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쁨의 눈물 흘릴 일 앞으로 더 남아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신유빈 선수가 사실 어릴 때 보면 탁구 신동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나갔다 하면 금메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21세기 현정화다 이런 얘기까지 화면 나오고 있네요. 소개가 됐었는데 탁구 신동이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성인 남성하고 대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탁구는 탁구 채로 치잖아요. 그런데 신유빈 선수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면 막대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공을 쳐봐라고 해서 막대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냄비 뚜껑으로 탁구를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탁구를 너무 잘 쳐서 그 모습마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유빈 선수의 승리 비결이 어제 또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뭔가요? 유빈 선수가 경기 중에 잠시 바나나를 먹는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제는 에너지 젤을 먹더라고요. 이게 빠르게 떨어진 에너지를 보강을 해주는 건데 유빈 선수 역시 자신이 경기 중간중간에 간식을 안 먹었다면 이 게임에서 못 이겼을 수도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유빈 선수 관심이 많으니까 먹는 것까지 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신유빈 선수가 한 경기만 이기면 결승기주 가능한 건데 상대가 누구고 또 언제 경기하는 겁니까? 우선 오늘 저녁 5시에 중결승 경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천멍이라는 선수인데요. 세계 랭킹 4위입니다. 유빈 선수가 세계 랭킹 8위거든요. 그런데 천멍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신유빈 선수는 올해도 한 번 이 선수와 맞붙은 적이 있는데 1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맞대결은 이 대결로 한 번뿐인데요. 지금 신유빈 선수의 이 기세라면 이기지 못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탁구 레전드인 유승민 IOC 선수 위원도 신유빈 선수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현재 굉장히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면서 이 분위기라면 이 기세라면 천멍 선수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정말로 한 번 올 오후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하면 한국 여자 복싱이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선수를 한 번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25살입니다. 임애지 선수인데요. 여자 54kg급 8강전에서 콜롬비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복싱은 동메달 결정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준결승 패자 2명에게 모두 동메달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4강에 올라가는 동시에 동메달까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자 복싱을 주목하지는 않아 왔었는데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따낸 거라서 의미가 무척 큽니다. 또 한국 복싱 종목 자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임애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취미로 복싱을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일 모레 밤 11시 30분 트리키의 선수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동메달 넘어서 은메달, 금메달까지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있는 선수죠. 펜싱 오상욱 선수, 펜싱에서 2관왕 차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더 관심이 이 선수한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펜싱 경기가 사실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누리꾼들은 오상욱 선수가 전 세계 여심을 찔렀다. 여심을 찔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브라질이요? 네, 오상욱 선수는 제가 브라질 상인가봐요. 잘 몰랐네요. 라면서 좀 재치있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화제가 좀 되는 게 오상욱 선수가 경기 후에 영어를 영어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승리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인터뷰를 하는 나머지 Never Give Up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런데 Never Forgive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절대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맥락이긴 하지만 역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도 이 정도의 마음가짐, 이 정도의 자세를 지녀야 이길 수 있는 거구나라고 누리꾼들이 해석을 하면서 오상욱 선수의 이런 작은 말실수마저 이해하고 응원한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패배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 약속 분명 많은 분들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올림픽 너무 화끈한 경기들 많아서 불금 약속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경기들인가요? 네, 정말 금맥이 터지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5시 27분에 시작하는 양궁 혼성 단체전에 한국의 김우진, 임시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16강에서 대만을 상대하고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프랑스, 이탈리아 경기 승자와 4강 진출을 다룹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목한 김예지 선수 있잖아요. 오늘 오후 4시 공기권 총 25m 예선에 출격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8위 안에 들게 되면 내일 오후 4시 30분 결선에서 김예지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대한민국 파이팅이고 오늘 같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